어 이거 개 시럽네 진짜 놀이터가 나오겠네 아니 잠깐만 잠깐만 나 2대1로 싸워야돼 라면에 시켰어 아니 이 새끼도 왜 초반부터 나한테 붙어있어 아 야 직구 빼자 솔직히 처음부터 이게 나올 줄 몰랐어 나중 문상 5만원 아 진짜 아니야 어허 아잇 오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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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개소리야 아까 붙어있으면 5만원이라고 순순히 쉬레가 아니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왜 난 이런거밖에 안떠 템이 아 아 아 아 아 이거 초반만 만들어야 되는데 아 저 뽑아봐야겠다 얼마만에 뽑혔어 저 한 번에 뽑혔어요 이거 확률 좋은거 같은데 뽑히는건 콜로아 두 번만에 뽑히고 아 아 아 이거 바나나 쓰는거 보소 게이든 아 아 아 나는 시켰어 좀 더 달라붙어서 바룩방을 자세히 생겨 티먹으러 가자 어 뭐야 으어어억 아 이건 메디 뺏겨야겠다 아 야 황해야지 황이 안 돼요 덤벤 2대1 세이브 보여준다 어? 어? 안 돼요. 가면 안 돼요. 가면 안 돼요. 카이? 카이? 호빵만 뺄게. 아, 축구로. 호빵만 뺄게. 초밥 타임. 초밥. 야, 여기 초밥 하나 더 있어. 어디요? 초밥이 될 유망주. 저기 있다, 저기. 초밥! 어? 나이스, 초밥. 게이트! 어? 잠깐만. 아, 진짜. 이럴 줄 알았어. 아 진짜. 첫번째